말하기입니다 그것은 크기가 적당한 방입니다 크기가 적당한 그것, 사이즈드 적당한 크기를 가진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t's a good-sized room it's a good-sized room it's a good-sized room 말하기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침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침실에서 영어로는 in the bathroom 허용하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allow 혹은 permi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아니, 하나 더 말하기입니다. 저를 마치지 않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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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나는 때때로 자동차를 세차하고 풀을 깎는다. 때때로 sometimes, 자동차를 세차하다. Wash the car, 풀을 깎다. Mow the grass,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자, 이제 our clicked the 가능성 전자입니다. 이제 우리 일장에서 오는 날이 있었던 ча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당신이 있었던 일인의 일은 혹시 나라? I sometimes wash the car or mow the grass. I sometimes wash the car or mow the grass. I sometimes wash the car or mow the grass. 말하기입니다. 우리는 여분의 용돈을 받는다. 여분이, 영어로는? extra, 용돈은 영어로 뭐죠? pocket money,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we get extra pocke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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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hey we get extra pocket money let's go hey i don't ever pay Fer carry give a extra pocket money let's go hey